뮤지컬 배우 최혜옥 안녕하세요. 뮤지컬 밑바닥에서에서 페페르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혜옥입니다. 제가 지금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건데요. 이 노래는 극중화에서 나오는 페페르가 부르는 사랑고백노래인데 제목은 나의 천국이라는 곡입니다. 불러드릴게요. 불러드릴게요. 아득한 나의 천국 여기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. 나머지 부분의 노래는 뮤지컬 밑바닥에서를 관람하시러 오시면 충분히 더 좋고 많은 노래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. 3월 9일 합전 블루에서 오픈하는 뮤지컬 밑바닥에서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